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문가영의 랜덤 퀘스천 시작하겠습니다. My name is Leavnick Chocolat.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Pingu, Milchnitte, Hippo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원래는 약간 애기들이 먹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베베를 먹는 것처럼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I'm my last guy in my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갑을 이용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 번뿐인 거는 없는 것과 같다. 라는 속담입니다. 보라색 악마 우선 운동을 가고요. 제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우리 친언니랑 수다 떨려. 없어요. 꼭 있다면 실수하는 거? 편지! 저는 가족들한테 선물보다도 저희 가족 소편지를 많이 써주는 게 서로 습관이 되어 있어서 편지 받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안녕 12월에 만나요.